오늘은 레시피 설탕 그리고 계란를 따라는거에요 조금, 계란를 넣어주는게 그리고 계란를 넣어줍니다 1분이면 계란를 넣어주세요 계란를 넣어주세요 계란를 넣어주는게 계란를 넣어주세요 계란를 넣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구마 바로 뚜껑 기름 오징어 소금 깨끗한 물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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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제가 예전에 선물받았던 김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오래돼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냉장고에서도 냄새가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서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양이 꽤 많아가지고 반찬으로 먹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번에 1키트 한번 만들어보려고 재료 몇 가지 사왔어요 보들빼기 김치랑 파김치 그리고 묵은지 1키로 남아있어가지고 3개로 3가지 종류 밀키트 만들어보려고 묵은지 개봉 안한 거는 버섯이랑 앞다리살 넣고 김치찌개 대량으로 끓여놓을 거고 제가 촬영 안 하면서 파김치로 볶음밥을 몇 번 만들어 먹었었는데 생각보다 제 입맛에 잘 맞아가지고 남은 야채로 김치볶음밥 만들어 먹을 거고 오징어 두 마리 사왔는데 오징어로는 꼬들빼기 같이 이용해서 전 붙여서 냉동시킨 다음에 그때그때 반찬으로 녹여서 먹으려고요 일단은 준비해볼게요 오픈 단무지 옳을 heals 마지막으로 마요네즈 청양고추 쌀가루를 만들어줍니다 설탕 노브야 좀 끓고 닭다리 나머지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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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 소금 고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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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하 씻어 특살부 소금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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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감자 쌀가루 고기를 얹어 덮어 바삭하게 다진마늘 파 땅콩 오징어 두 마리를 다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볶음밥에는 단백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오징어 조금 다져서 같이 넣어볼게요 오징어 두 마리 오징어 두 마리 UTEPER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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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거 저번에 제가 국물요리에 사용해보고 싶다고 해서 산 피코크 사골육수인데 오늘 쌀뜨물을 안 남겨놔가지고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해산물 세물륨 파 파 간장 화이팅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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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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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전분 설탕 마지막으로 마늘 잘게 썰어주세요 매운 고춧가루 다진마늘 10분정도 다진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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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맛있다 김치전을 고들백이 김치로 하려고 했다가 묵은지가 한 포기가 남아서 이걸로 하는 게 조금 더 맛있지 않을까 해서 김치전도 묵은지로 만들어 보려고요 제가 평소에 전부 칠 때 무조건 넣는 게 보리새우 갈아 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좀 넣어 볼게요 김치전도 넣는 게 근처에 주신 소스를 넣는 게 좋더라구요 반죽을 넣은 게 좋은 대신에 넣어서 전통합니다 이제 계란를 넣은 게 좋은데은지 양념을 넣어서 통으로 넣는 게 좋은데은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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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계란 고춧가루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진마늘 태양 pasar고 곱창 달걀 소스 모짜렐라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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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익혀서 염색이 다 익혀서 10분간 얇은 설탕 créme 넓은 설탕 유니 소금을 이용해서 고춧가루 소금을 사용해서 소금에 gems 소금은 소금을 잡고 오늘 친구랑 친한이 형 가게에 가기로 해가지고 준비 다 마쳤고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은데 밤에 혹시나 돌아올 때 좀 추울 수도 있으니까 가디건 하나 입고 갔다 올게요 저는 선측이 말하면 선호 선수를 누립니다 오늘 아침을 너무 부실하게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데 훈련을 산속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산이 너무 추워서 지금 살짝 몸이 으슬슬 떨리는 것 같아서 따뜻한 물로 먼저 씻고 저녁 준비해 볼게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간단하게 사온 떡으로 허기만 조금 달래고 찍고 올려 볼게요 당근이랑 이거는 토마토인데 방울토마토보다는 조금 더 달 거라고 좀 큰 토마토를 추천을 해 주셨어요 궁금해서 이걸로 한번 사왔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먹어볼 만두랑 메밀국수 사이다 하나까지 사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깐풍만두 만들어서 먹고 싶어서 비비고 왕교자 하나 사왔고 토마토로 비빔국수 만들어 먹을 거예요 근데 소면보다 메밀국수가 칼로리가 20% 정도가 낮대요 근데 제가 칼로리 생각하고 음식을 먹진 않는데 메밀국수를 안 먹은 지가 꽤 된 것 같아서 토마토 메밀 비빔국수 만들어 먹으려고요 토마토 메밀국수 토마토 메밀 토마토 토마토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소금 고춧가루 양파 쪽파 양파 나의 치즈가 매워져서 치즈가 매워져서 고추기름이랑 올리브유 섞어서 사용해볼게 고추기름 까지는 파인트 기름을 причinating 깻잎 닭고추를 만들고 뜨거운 물 고춧가루 설탕 감자 설탕 겹치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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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양파 마늘 양파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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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강 모짱 전체 주저앉아 고소한 다시 고소한 고소한 그 5권 frame 남은 한 є 반죽 오징어 오징어 올참 오징어 오징어 따뜻한 경영 제가 이렇게 샘토마토를 몇 개 썰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내용을 좋아할게요 아이콘가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더라구요 양념장은 맛있을거에요 자스럽게 사이에 managers 그래서 아침 대용으로 진짜 잘 먹었었는데 제가 또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샀다가 계속 게을러 가지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한번 다시 다 만들어 볼게요 ㅜㅜ 물을isty기 마늘 잘 어울려요 소모양 지금처럼 집에서 생크림을 구워달라 다진마늘 다진마늘 사진마늘 키우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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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마늘 버섯 소금 소금 마늘 나는 안경을 내꺼 벗고, 제꺼를 벗고, 안경이란다. 제가 나를 탈고 할 땐, 석진형, 뭐해 자식아 할 땐. 오늘은 아침에 피부과 예약이 있고, 점심에는 미용실 예약이 있어서, 다 갔다 오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춥긴 한데, 차 타고 다녀올 거니까, 가볍게 입고, 코트 하나만 챙겨서 갔다 올게요. 오늘 날씨였습니다. 오늘 날씨였습니다. 흑뿌리어 랩이 형이 안 돼 흑뿌리네 와보 나 지금 밥을 먹을 혼자 먹으면 밥 잘 먹어야지 부족하게 먹으면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집에서 먹어야지 토마토 카드 투입도 끝! 제가 베이핑을 취미로도 진짜 자주 했었는데 오늘 거의 2년 만에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되게 기초적인 레시피 하나 찾아놨어요 이걸로 두 가지 쿠키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평소에 탄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탄산을 자주 마시는데 사이다 하나씩 사서 먹기가 돈도 아깝고 귀찮기도 해서 이마트 가는 김에 트래비 레몬맛으로 20개 입자리 하나 사왔어요 너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물에 그러는게 아직 생기면 그 Years 1개 뺍을 2개 뺍에 두고 뺍을 3라지간에 다 버려주세요 고춧가루 ėjus 기름 raket 고추 후추 찹쌀떡 쌀가루 양파 저녁 청양고추 청양고추 참기름 조금만 넣어주세요 주먹밥 밥 후추 튀어가면 너무 맛있습니다 물이 바람에 반죽 이건 더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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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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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추억 소ена 강추 조금라맛 가수 음색 대파 타잇 치즈 바다 수πό 2개 다가 잔치 고춧가루 마늘 호로록 떡볶이 떡볶이 uniform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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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이. ered. 계란. 이거는 제가 미리 천혜향을 조금 잘라 놨거든요 원래는 쿠키 하나당 천혜향 하나를 쓰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쿠키가 너무 작은 거 같아서 한 반 정도만 올려서 한번 구워볼게요 이게 구우면서 쿠키가 되게 옆으로 잘 퍼져가지고 처음에 큰 천혜향을 그대로 그냥 했어도 괜찮을 거 같거든요 조금 모양이 아쉽긴 한데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작은 쿠키 하나랑 큰 쿠키 하나 이렇게 두 개만 먹어보고 자려고요 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